이번에 모실 가수도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. 예전에 MBC 주부가의 열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. 거기에도 출연하시고 또 배우가의 대해서도 출연하시고 금상을 타셨다고 합니다. 대전에서 우리 사랑길이라는 타이틀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인데요. 우리 이하연 가수님 모십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바람 매소한 사랑의 트위스트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바람은 꽃뿐입니다. 사랑은 꽃뿐입니다. 나 때로는 당신은 보지 못할까 봐 오늘이 영원히 해주세요 이렇게 도avoir의 전통을 들어야죠 그 눈앞은 이미 아래로 참 무려 보애를 써버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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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